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여러분 얄로우우우우 예 레알이다이의 피에시 광자 몇편이지? 87편인가? 잠시만요 유튜브좀 보고 80.. 예 87편이네 예 레알이다이의 피해시강좌 87천 7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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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편입니다 예 이번에 할 강좌는요 예 댓글로 은근 많이 물어보시는게 있던데요 빠루 모션 빠루 기본 공격 모션을 커스텀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건데요 그니까 댓글로 빠루 공격 모션을 잡고 뭐 어디 바꾸나고 물어보시던데 커스텀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스텀 애니메이션으로 바꾼다고만 말하면은 모르실거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강좌를 찍고 찍으찍 찍으찍 뭐라야되지 찍고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번에 할 강좌는요 커스텀 애니메이션으로 공격 모션 바꾸기입니다 예 그전에 제일 중요한게 되거든요 일단 무기 잡는 방식을 추가해주세요 그 다음 서서 주사 서서 주사격 무기 공격 만약 이렇게 빠르던 상태에서 공격을 빠르를 든 상태에서 그걸 모션으로 모션을 그 뭐냐 아 모르겠다 모션은 그 빠르모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격을 한다 이거를 원하시면은 예 이들밀리 이들밀리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소리 들리시죠 빠른 소리 들리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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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있죠 그대로 네 이 상태로 커스텀 애니메이션을 키면 됩니다 커스텀 애니메이션을 키시고요 여기 뉴 애니메이션 하신 다음에 제 제스처 어라 아 이름을 안했네 자 이름을 설정해주세요 이름 크로우바 커스 커스텀 크로우바 커스텀 크로우바 커스텀 크로 커스텀 크로우바 커스텡 커스 Gimme 커스텝 두드러 좌 됐습니다 그냥 팔을 휘두르는게 아닌 어 그 그래 발차기 발차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헉! 됐습니다. 그냥 팔을 휘두르는게 아닌 어... 그, 그래. 발차기. 발차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스쿼드! 야! 채팅 보내지마, 임마! 일단 적절하게 조정해야겠죠?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, 한번 돌아... 한번 뒤로 준비한 다음에 내 공격모션을 어느 모션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. 저는 그냥 예제로만 발차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뭐... 장풍을 쏜다거나, 뭐... 손날로 찌른다거나, 뭐 그런... 모션들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따사... 재생 한번 해볼까요? 따사... 따사... 예, 대충 이렇게 완성했으면은 이거를... 예, PAC강좌 18편을 참조하셔서 예, 드롭박스로 불러와주시면 됩니다. 잠시만요. 드롭박스로 불러와야 되는데... 멤버들 가운데 오 tutti 부 aye 커스텀 그러바...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커스텀 그러바... 지금 제가 뭐 하시는건지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지만 드롭박스로 링크로 옮긴 중입니다. 지금 제가 뭐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parties 예, 이렇게 주소를 복사를 다 했고요. 그럼 이제 한번 공격 모션을 바꿔볼까요? 어드밴스드에서 커스텀 애니메이션을 추가합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벤트로 애니메이션 이벤트 그 다음 뒤집기 클릭하신 다음에 시간은 애니메이션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규정하셔야 돼요. 1초 정도로 하시고요. 아택 프리마리 아 그 다음 여기다가 링크를 복사 아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링크를 그거를 드롭박스에 넣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자, 제대로 불렀던지 한번 볼까요? 아, 제대로 불러졌네요. 차 하 차 호잇 하 하 차 예, 이렇게 공격 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공격 모션 같은 거는 말이죠. 예, 공격 모션 제 마스터이 마스터이 같은 거에도 이렇게 막 슉, 짝짝짝짝 척짝짝짝 이렇게 공격 모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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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 예, 또 다음으로 공격 모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예,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예, 커스텀 모션을 만드시면 됩니다. 예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피해시강정 68편에서 뵙겠습니다. 아, 68편이래요. 88편에서 뵙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레아리다이 였습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예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얄루! 구독